부산 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의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주 경계가 가장 유리해진 마필이 바로 1번마 아델 크라운입니다. 앞선에서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경계 좋고 1번베이스 1번 아델 크라운 이번 경주 1번 아델 크라운을 놓고 4번 포함스타 6번 해피우먼 11번 최강라이거까지 1번 아델 크라운 1번 아델 크라운 11번 아델 크라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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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 크라운 대경마 제주 4경주 900m 출발했습니다. 2022년 1월 8일 토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배장이 관계없이 찍어먹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일본 경주 1번마 제주 불꽃을 놓고요. 주적으로 한방 때리는 메인 한방 자 한영민이가 기승을 한 6번마 탐나 후예가 선입으로 갖다 꽂는 줄어든 경주거리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쌍복식 1번 6번 1번 6번 자 9번과 4번 따라붙고 있고 2번 명성을 내도 거리 좁힙니다. 선두리 1번 제주 불꽃 단독 선두 6번 한나 후예 2위까지 치고 나왕완대 외곽쪽 5번 청마보배 역주도 빼면서 5번이 3위까지 독산 5등급 1400m 서울이 6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2022년 1월 9일 1호 경마 과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가 하나 커져도 배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의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배가리 자 이거 6번마 폭스파워라는 마필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요. 6번마 폭스파워 네 멀러기수로 지금 두 번째 멀러가 안장을 찾고 있습니다. 자 6번마 폭스파워를 놓입니다. 난복 대가리 6대가리로 놓고 10번 벌말대장 10번 벌말대장 밑에 외곽에서 추입해 나오는 6번 폭스파워가 멀러기수와 함께 바깥쪽 추입해 나옵니다. 6번 폭스파워가 손대 나수 있고 10번 벌말대장과 7번 K프렌즈까지 6번 폭스파워가 순식간에 경주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6번 10번 7번 6번 10번 7번 3마리 앞섰습니다. 6번 10번 3마리 앞서 아멘